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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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의가 얼마나 가공하기 힘드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수확한 논의인데 이 논의가 한 5시간에서 6시간이 지나면 이 물컹물컹해집니다. 물컹물컹해지고 굉장히 또 냄새가 고약해져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유통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는 따면 바로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하고 슬라이드를 쳐서 자연 그대로 건조를 시킨 다음에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다른 인위적인 그런 가공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그대로의 논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